잘그린거 같은데? 토끼사람 아닌가요? 잘그린다 어? 이건 잘그렀다 어? 이건 똑같은거 아냐? 강아지가 되어버린거 같은데 으흠? 어렵다, 어렵네 개비로 슬픈 토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우부터 공개하시죠 누가 봐도 여우와? 강아지 아니 귀여운 강아지와 퍼그? 고음 이런거 섞은 토끼입니다 아 이건 제가 압수했네요 이건 제가 많이 던데요 아 크림시작 잘그린다 진짜 아드레날린 폭발한 토끼 그럼 하겠습니다 여기 이모티콘이 있는데 2분 3분 5분 1분 1분밤